요즘 백화점의 주요 고객층 나이대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젊은 고객층은 주로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백화점은 이런 젊은 고객을 되찾아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백화점입니다. 여성 연캐주얼 브랜드가 한데 모여 있는 이곳에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패션 브랜드를 편집쇼 형태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신 유행을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브랜드당 운영되는 기간은 최소 한 달, 최장 석 달을 넘지 않습니다. 가격은 백화점 브랜드에 비해 낮아 2030 젊은 층 고객의 반응이 좋은데 벌써 목표 매출을 20% 초과 달성했습니다. 기존에 백화점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신진 브랜드들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오픈한 스타일바자 같은 신진 브랜드들을 편집해서 운영하는 플랫폼 매장을 오픈하는 것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기존 브랜드가 아닌 이렇게 SNS 인기 브랜드를 대거 선보이는 건 온라인으로 빼앗긴 젊은 고객층을 되찾아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패션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면서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지난해 연캐주얼 매출 신장률이 1%도 최대지 않았고 현대백화점 역시 매출 신장률이 1에서 2%대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화점의 주요 고객층은 생활과 명품 등을 구매하는 40에서 50대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젊은 고객층이 미래의 우량 고객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백화점들은 패션뿐만 아니라 생활과 명품까지 2030 치약을 저격하는 트렌디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을 구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